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물가가 심상치가 않은데 진짜 파가 한 단에 만 원씩 안 돼요. 파가? 파가? 그래서 집에서 파를 직접 재배하는 집이 늘었다는데? 파를 못? 베란다에다 화분에다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파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파가 비싸니까. 그래서 물가가 파김치가 됐다고 헤드라인에 썼더라고. 기자님이 아주 그냥 강하게 써주셨던데. 사실 오늘 이승훈 연구위원을 모셔서 미국 채 금리가 왜 이렇게 뜨는가 이 얘기를 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장을 바라보면서 금리 상승을 보면 괜찮은 건데 반대쪽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면서 금리 상승을 보면 좀 찝찝한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준의 여러 가지 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고용하고 물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물가의 적정한 목표 달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워낙에 물가가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디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낮아지면 경제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사실 물가와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히 공산품이라든지 혹은 이미 소비자라고 우리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이게 물가가 계속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비를 지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텔레비전 하나 바꿀까? 좀 있으면 뭐 조금 구가다 되면 이게 좀 더 쌀이 굴대. 좀 올드패션 되면은. 구가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년에 사.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와. 이게 물가 하락과 기술 혁신이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소비를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가 지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이 줄지. 그렇겠죠. 생산이 줄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고용이 또 줄어요. 고용이 늘지 않잖아요. 고용이 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줄죠. 그래서 사실 저 물가라는 게 결코 경제에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사실은 물가 안정이라는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등치 관계에 있냐면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저희 어렸을 때라든지 IMF 전 이럴 때는 한국은행에 가면 물가 안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가를 높게 갖게 되면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 또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소비라든지 꼭 눌려있다가 푹 떠버리면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모든 경제 지표는 기조 효과를 포함한 통계 숫자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60달러 넘었잖아요. 국제유가가. 작년에 이맘때 마이너스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물가를 자각하는데 사실은 공산품 물가는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먹거리하고 우리의 주거 문제거든요. 그게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파 얘기도 하셨는데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인데요. 아이고 227%. 주가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227%. 2배 올랐다는 거고. 이게 지금 파죠. 파. 파. 그리고 사과가 55%. 달걀이 41%.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18%. 달걀도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쌀이 12%. 소고기 11%. 다 오른 거예요. 쌀은 왜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부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면 피부로 느끼는. 아유. 그러니까 조금 사게 되는 거지. 뭘. 그렇죠. 고르내도. 그래서 요즘에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물가지수. CPI라고 그러잖아요. 소유자 물가지수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료품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전월세가 있거든요. 집세도 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물가는 사실은 지표로 나타나는 거하고 훨씬 더 괴리를 가지면서 많이 오른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물가는 안 오르는데 계속 뭐가 비싸다라고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가 많이 내렸더라고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거는 옳은 것만 기억을 하고. 예를 들면 마트에 가도 농산물 코너가 있잖아요. 그럼 배추, 무, 시금치, 양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하고 시금치는 급등했어요. 무와 양파는 또 작황이 좋아서 빠질 수도 있거든. 통상 농산물이 다 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농산물은 또 농민들이 작년에 비쌌다 그러면 또 많이 하거든. 몰아서는 말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오르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르는 것만 얘기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물가 상승세는 전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 1.1%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높은 건 아니에요. 한 2% 정도. 그런데 이게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직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작년 2월 1.1%를 친 이래로 어쨌든 딱 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은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물가 지수가 1.1% 오른 거니까요. 그런데 체감하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왜 그런 물가 지수가 1.1% 안 되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납입금 이런 거 무상 교육하면서. 맞아요. 이거 물가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93.3%예요. 이게. 통신비 이런 거 눌러주잖아요. 해외여행, 단체여행비 마이너스 5.4.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농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기후 문제가 있어요. 기후. 기후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작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록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또 비등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원자재 시장에서도 전승지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식료품을 만드는 원자재. 이쪽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함을 더 유지하고. 그리고 어제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대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요즘 마트 가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토마토도 엄청 올랐습니다. 마트 갑니까? 저는 가죠. 그래요? 한 번씩 가죠. 한 번씩? 한 번씩 갑니다.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급락을 했군요. 이걸 급락이라고 하려는지 5%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주가로 치면 급락인데 비트코인에서는. 오는 것 치면 뭐. 이 정도면. 4만 8천 달러 선까지 장중에 4만 7천 달러까지도 밀린 걸 봤는데 어쨌든 5.78% 이 정도면 약부합이랍니다. 약부합이지. 비트코인에서는. 주가가 5.8% 빠지고 굉장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빠진 이유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오조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한 모습 보인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올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확 푼다? 이건 중앙은행가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언제 올라요? 화폐 가치가 타락할 때 더 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더 강한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왔으면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런 정도까지 안 오고 인플레이션 올 수. 인플레이션 온다는 건 뭡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인자율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 빠지면 사실 정프로나 저는 비트코인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죠? 현재? 그 사이에 한 건 아니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비트코인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이요? 굉장히 악재가 나오니까 론 배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론 배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펀매니저인데. 배론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180만 주나 팔아버렸어요. 테슬라 주식을 펀드에서. 180만 주? 180만 주. 그런데 이 론 배론 펀드에 180만 주를 팔았는데 이 매수 단가가 평균가가 42달러야. 그러면 621달러 정도 됐으니까 물론 더 높게 팔았어요. 팔고 나서 공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얼마를 본 거예요? 15배 본 건가? 네. 15배.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팔았다는 거예요. 110만 주는. 그러면서 한 주라도 파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110만 주를 갖고 있대요? 네. 펀드에서 180만 주를 매각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110만 주는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판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과 관련해 위험 경감 정책을 펼치는 것이 타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2천 달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팔았을까? 하필이면 이 무렵에. 그게 딱 그때하고 딱 겹치잖아요. 비트코인 샀을 때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비트코인 샀다는 뉴스를 전달해드리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테슬라의 큰 변동성이 감이 돼버리면 아마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게 트리거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연이어서 주요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매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600달러 선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펀드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단가가 높은 펀드들은. 물론 대부분의 펀드들은 사실은 단가가 아직 여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고가 대비해서 규모 있게 30% 이상 혹은 50% 이상 빠질 경우에 오히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은 걱정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것도 테슬라한테는 절대 좋지 않은데 이런 주요한 펀드매니저들이 이탈하는 거.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쟤는 팔았는데 나는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현재 전 세계 성장주의 대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이 대장인데 이 대장이 부러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면 그게 금리 이유든 비트코인 이유든 간에 투자 심리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것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결과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비트코인만큼 빠졌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프로님이 싫어하는 제목 나왔군요. 결단. 결단. 정의선 국왕모의 결단. 회장님들 나오면 항상 결단, 뚝심, 사랑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정의선 국왕모 현대차그룹 또 LG그룹 회장이 코나 배터리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옥신각신 안 하고 해결하자. 그래서 재무제표에다가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대 3 정도로 부담한다. 현대차 3이죠. 현대차죠. LG가 7. 그래서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 관계에서. 그런데 자꾸 꽁치고 네가 잘못니 내가 잘못니 이게 계속 길어지면 사실 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다루는 스킬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거 빨리빨리 해서 선점을 해야 되는데 지협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걸 누가 잘못했냐 계속 싸우고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도 전기차 쪽에 어쨌든 테슬라를 이어서 뭔가 해보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LG도 역시 어쨌든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충당금 반영했으니까 빨리 리콜하자.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가. 그거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새로 나온 전기차 이것도 아이오닉도 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영향을 줄까요. 최태원 회장한테 영향을 주겠지. 나이도 더 어린 정의선, 구강모도 이렇게 딱 해서 빨리 하는데 SK이노베이션 대각관에 전화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합의하라. 이런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구강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회동 소식이 전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지 어벤져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소송은 다 끝났는데 합의 문제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빨리 어떤 형태로 해서 결론을 좀 내자. 강사가 미국 시장도 놓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월 5일 금요일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전승지 연구위원 빨리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